이거... 너무 아니오지? 오늘은 집안에서 놀아야 돼 너무 많이 오지 비 너가 비 너무 많이 온다 너도 봤지? 오늘은 비 와서 못 나가는 거다 냄새만 맡아 바깥 냄새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좋아 좋아 어때? 어때? 자 이제 중지도 밥 밥 밥 밥 쐬까? 중지? 중지 이리 와봐 중지도 아이고 거봐 비 너무 많이 오지? 이래서 못 나가는 거야 중지야 응? 비 너무 많이 오지? 뒤로 보자 아래 보자 중지 중지 슬퍼 중지 슬퍼 중지 슬퍼 네? 어때? 다 맛있는 거 조금러 오늘은 실내체육회 실내체육 중지 애지 물지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